음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전세계 무대를 활보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행보와 관련된 뉴스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술, 학문, 기술 모든 분야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IE 유학네트가 찾아간 UCCBT는 여러분이 세계 무대에서 할 일을 찾아들이는 글로벌 명문학교입니다 캐나다의 명문 영어학교를 아시는 분이라면 SEC의 명성,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UCCBT는 캐나다의 명문 SEC의 자매컬리지로 실무중심의 실용적 프로그램, 철저한 인턴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정을 제공하는 학교로 명성이 높은데요 경영, 국제경영, 관광, 호텔, 영어교사 양성 및 프로그램 관리,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가정을 제공하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인간 사리컬리지입니다 UCCBT 지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토플 IBT 83점, CBT 220점, PBT 557점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SEC의 레벨 8 이상을 수료하면 영어 점수 없이도 입학 가능합니다 SEC의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SEC 영어 연수 과정과 UCCBT의 전문 과정이 연계된 장기 과정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우선 SEC의 일반 영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쌓은 후 UCCBT 전문 과정 수강을 준비할 수 있는 캔브리지 VAC 프리리미더리 8주 과정 또는 비즈니스 프로토콜 8주 과정을 수강하고 UCCBT 전문 과정으로 링크되는 코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UCCBT 전문 과정에서는 관심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공부한 분야와 관련된 인턴십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UCCBT가 세계무대에서 할 일을 찾아들이는 명문 학교인지를 보여주는 코스들이죠 UCCBT의 개설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면요 일반 컬리지 2년 과정을 10개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BA 과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단 기간의 저렴한 학비로도 캐나다 컬리지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고 현지 캐나다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국제무역, 인사, 홍보, 세일즈, 재무, 마케팅, 비즈니스법, 회계 등의 막강 전문 분야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시차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관광, 호텔, 여행업계의 진로를 꿈꾸시는 분들께는요 ITF 과정과 HO 과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UCCBT는 국제민간항공수송협회와 미국 호텔 및 숙박업협회의 공식 트레이닝센터입니다 ITF 과정의 경우 국제민간항공수송협회의 인증과정으로 과정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면 국제민간항공수송협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 과정도 미국 호텔 및 숙박업협회의 인증과정으로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면 미국 호텔 및 숙박업협회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쉐라톤, 하야트, 메리어트와 같은 최고급 호텔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커리어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UIM 과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UIM 과정에는 매주 1회의 영문이력서 작성 및 영어 인터뷰 요령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어교사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성인 영어교사 양성과정인 테플과 어린이 영어교사 양성과정인 TYC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UCCBT에는 타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어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UCCBT, 테플과 TYC는 모두 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실습은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진행된다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번역 과정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과정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는 인턴십이나 실습이 제공되지 않지만 영어 실력 상상만은 확실하게 보장이 드립니다 커리큘럼도 탄탄하지만 UCCBT의 학생관리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출결 성적 50%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 세계무대에서 할 일 찾기 원하는 분들 UCCBT의 액티브한 수업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세계무대의 적재적소에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만들어드리는 영문컬리지 철저한 학생관리와 세심한 커리큘럼으로 무장된 수업들과 전문적인 교사진들 학생 편의를 충분하게 고려한 학교 시설들 바로 UCCBT의 모습입니다 넓고 넓은 글로벌 무대 중심부에서 내 역할을 찾으려는 분들 UCCBT의 당신이 찾는 학교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